자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 이제 처징마법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행방향 이동이 없는 부정적 라면을 해석하는 겁니다. 먼저 첫번째 강성 강비를 선정합니다. kab는 8분의 i 즉 ab는 1.0 kcb는 4분의 i 길이입니다. 길이 따라서 kcb는 2.0이 됩니다. 자 미지수전정입니다. 첫번째 강성 강비를 선정했고 두번째 미지수전정 해전각 세타 a는 c0 그리고 세타 b는 0이 아닙니다. 따라서 b를 미지수를 잡구요. 왜 이거는 고정이잖아. 부재각은 자 절점이나 지점 이동이 없기 때문에 이동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. 0입니다. 세번째 세번째 고정단 모멘트입니다. cab는 마이너스 cpa와 같습니다. 따라서 따라서 마이너스 12분의 w l 제곱 마이너스 12분의 w가 15죠. 곱하기 8의 제곱 마이너스 80 kN 미터 고정단 고정단 모멘트 얘기합니다. cbc는 마이너스 ccb 마이너스 8분의 pl입니다. 는 마이너스 8분의 50 곱하기 4 마이너스 30 kN 미터 이제 처진학법 처진학법 기본식입니다. 약사식입니다. m ab m ba m b c m cb mab k ab e a plus b plus b c ab 입니다. 는 1.0 b 마이너스 80 는 안식이 나왔구요. mb mb 는 1.0 2 b plus 80 mb c mbc 는 2.0 4 mcb 는 2.0 4 mcb 는 2.0 4 mcb 는 4 c s mcb j m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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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mb mb b 6, 세타 B 플러스 50은 0 위의 컵 따라서 B는 마이너스 8.33이 나옵니다. 이제 제다 모멘트를 사용하는 겁니다. 그랬도 하면 돼요. 자, M A, B는 얼마랬어요? 80이죠? 마이너스 8.33 마이너스 80은 88.33 킬로뉴턴 미터 나왔죠? 또 M, B, A는 2, 세타 B 플러스 80은 63.34 M, B, A는 B, B, C는 30이죠? 대입하면 마이너스 63.32 M, C, B는 2, 세타 B 플러스 30 13.34 13.34 자, MAB, MBE, 재난번편에 들어있죠? 자, 문자 한번 봅시다. 처지압표 해석할 때에 있어서 행융강정이 없는, 이동이 없는 부정적 라면을 해석할 때 첫 번째, 강성을 산정하고, 그 다음에 미지수를 산정합니다. 곤준아, 무페트, 그 있죠? 그 다음에 처지압표 김훈식, 그 다음에 이거를 산정합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3위를 해석하면 재난번편에 나옵니다. 자, 어려운 거 없습니다. 2022년 6월 6일 새벽 6시 30분 안평이었습니다. The best or nothing. 감사합니다.